세계 최대 규모의 발달장애인 스포츠 축제인 2023 베를린 스페셜 올림픽 세계 학예 대회가 지난 25일 브랜덴 브루크문에서 막을 내렸습니다.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단의 선전이 돋보였는데요. 대회 소식 전해드립니다. 이번 대회에는 총 190개국 9천여 명의 발달장애인 선수가 26개 종목에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. 대한민국은 12개 종목에 150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금메달 25개, 은메달 23개, 동메달 16개까지 총 64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. 다양한 연령대와 각지에서 모인 대한민국 선수들은 낯선 환경에서 약 2주간의 단체 생활을 이어갔으며 경기장에서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.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이용훈 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선수들이 보여준 포기하지 않는 열정은 감동 그 자체라며 스페셜 올림픽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. 미래를 위한 값진 경험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습니다.